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잖아요. 도박을 할 게 뻔한데 돈을 갖다 줍니다. 그 논리가 뭐냐. 불경에 타락한 승려한테도 보시하면 공덕 받는다고 했으니까. 내 새끼 대학 가면 됐지. 내가 이 승려가 타락하건 말건 나랑은 상관없다. 나는 돈 내고 복 받아가겠다. 이러면 지금 벌써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지금 정교단체입니까? 사업을 하고 계신 거지. 영적 사업자지.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데. 감히 불경한 말이죠. 이래도 우리 불교라고 하자. 그러면 이건 불경한 소리잖아요. 애초에 이건 상상도 하면 안 되고 받는 사람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그걸 받아요. 그런데 그 경전에 대한 치우친 해석. 치우친 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 내면에 생생하게 지금 현존하면서 외치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부정한다. 이거는 바로 이게 지옥갈 돌입니다.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. 지금 당신 양심에 찜찜하지 않으십니까?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. 경전 해석 차치하고. 당신 그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? 지금. 경전에는요.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요.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? 경전에 살인을 하라고 했더라도요. 지금 내 양심에 찜찜하면 못하는 거예요. 아닌 것 같다고 말 나와야 돼요. 이렇게 자기 양심의 소리에 둔감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종교라면 심각합니다. 그런데 다 그래요. 다른 종교도 다. 승가라는 게 개인이 아니에요. 승려가 아닙니다. 그래서 승가와 승려는 좀 다른 문제예요. 초기 불경에서는요. 석가모니는요. 승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. 이 승가 공동체의 자정력을 믿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. 타락한 한 승려한테 보시하라 마라 이런 건 석가모니의 관심사가 아닙니다. 애초에. 이 승가 안에 혹시 청정하지 못한 존재가 있더라도 그 승가에다 보시해줘라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.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보면 후대 사람들이 보탠 것 같아요. 타락한 승려한테도 보시해라. 이런 식 논리를 만들어낸 거는 제가 볼 때는 후대 사람들이 보탠 겁니다. 승려한테라도. 아무튼 머리 깎고 이렇게 회색 옷 입고 있으면 돈 주면 무조건 공덕 받는다. 그래야 쉽게 쉽게 그 논리에 세뇌되면 쉽게 쉽게 내놓잖아요. 공덕될 것 같아서. 여러분 그 돈이 악업에 쓰이면 이 돈 출처에 따라 여러분도 악업에 동참하게 됩니다. 자 간단한 논리예요. 여러분이 지금 불사라든가 성스러운 사업에 여러분이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실 때 왜 보태세요? 그 좋은 작품이 선업을 지을 때 나도 그 선업에 내 목 하나 챙기려고 하는 거죠. 나도. 아니 꼭 무슨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도 거기 좀 참가했다는. 그래서 나 좋은 공덕 지으려는 거죠. 반대로 여러분이 낸 돈이 다 악업에 쓰인다.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? 그래도 여러분은 공덕만 받을까요? 승려한테 보실했으니까.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긴 잘못된 교리라니요. 석가모니가 초기에 해놓으신 경전 가지고 제가 분석 다 해서 강의 올려드릴 때도 그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. 타락한 승려한테 보시하라는 말 애초에 없어요. 거기에. 그러니까 승가 단체 중에 청정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경우에 대한 감안만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하라고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어느 단체나 청정하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런다고 다 안 해주면 여기 공부할 사람도 못 하니까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. 지금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가. 그리고 생필품 도와주라고 한 얘기입니다. 이 정도 경전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라고.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이런 정보를 객관적으로 드리는 건 이 얘기 다 들으시고 여러분 내면의 양심에서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겠다 어떤 경우에는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야겠다. 이 기준이 여러분 양심에서 그냥 답이 나온다니까요.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답을 안 드려도 나오신다니까요. 왜 여러분 내면의 양심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니까. 철저한 수질관리, 멘토들의 수질관리, 승가공동체의 수질관리, 교회공동체, 성도공동체의 수질관리 이거 책임 못 질 거면요. 돈 안 받아야 돼요. 11조 원. 뭐라도 안 받아야 돼요. 왜?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어제까지는 보여드렸는데 오늘부로 천국 폐업. 천국이랑 더 이상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저희 교회는 오늘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. 이게 양심적인 거죠. 저희 학당도 언젠가 안 되는 날은 종료하겠습니다. 더 이상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. 멘토들이 영업 종료하겠다 해야죠. 그런데 돈을 계속 받고 있다. 미친 거예요. 그거 엄청난 악업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시주 받았는데 공부 안 하고 죽으면 서로 태어나서 그 집 태어나서 갚아줘야 된다는 게 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.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. 그런 얘기를 빈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시주 받으면 안 돼요. 내가 요즘 못 깨어있을 때는 시주 진짜 찜찜해야 돼요. 그렇죠? 이 정도가 상식이 되는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제가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고등 침팬지의 세계에 와 있다는 게 실감나는 거죠. 이런 얘기 안 하면 아닌 것 같은데 할까 봐 이런 얘기를 다 해드려야 뭐 그 말도 일리가 있군 할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